핸드폰 하나로 비밀부터 멘탈까지 탈탈 털리는 영화. 우리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구머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거 녹화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. 나 울면서 뛰쳐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? 오, 나! 오!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모르는 번호인데 왜 받아? 모르는 번호도 받아야죠. 왜? 나만 먼저 보자. 이런 거 시키려고 오라고 그랬죠? 아멘